우리는 지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다. 전체 여정 중 이제 중간쯤 왔다. 자, 다리야 힘내자. 오늘은 트레킹 4일차다. 어제 아닌 척 눈물을 훔치던 짝꿍의 모습을 보았다. 혹시 넌 내 눈물을 못 보았니? 녹지에서 하루 머물고 나면 숙박비랑 저녁, 아침, 뭐 티 먹은 거, 물 산 거 전부 다 통틀어서 다음날 아침 먹고 출발 전에 계산을 합니다. 거의 아침 먹고 계산을 하는 거 같아. 저희는 어제 맥주를 3캔 먹어서 아주 비싸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 정도 안 나와요. 4만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7만 얼마가 나왔지 뭡니까. 여기 숙박비가 얼마죠? 천이야 여기도. 오늘도 천이야? 여기네 여기 뭉차지 천. 핫샤워 4배. 200식 4배. 프링글스 6천 5백. 과자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치킨을 먹을걸. 치킨 8천 5백원 프링글스 6천 5백원. 프링글스가 맥주 한 병 값이에요. 추격적이지? 저의 최대 패착은 프링글스입니다. 근데 맛있게 먹긴 했는데 너무 비싸다. 또 하나 배운다. 또 하나 배운다. 4차 트래킹 출발합니다. 원, 투, 쓰리, 화이팅! 파이팅!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가지고 오늘 덕이가 무게를 좀 덜어주고 카메라를 제가 들기로 했어요. 가방 무게 어때요? 괜찮아요. 아직 뭐 이제 시작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일 내에서 신우아까지 가는 5시간, 6시간 정도의 여정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오늘도 8시 30분에 출발한다고 생각할게요. 레츠고! 일단 지금 여기는 길이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저는 촬영 초보자로서 이걸 계속 찍을 순 없어요. 저는 좀 이따가 가서 편편한 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됐고요. 너무 더워서 쉬었다 갑니다. 30분 동안 내리내려왔어. 길이 극단적이야. 그냥 걷는 코스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지금 저희가 저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와 짱이야. 여기를 건넌다고? 자 건너가 봅시다. 항상 쉬는 동안 저희는 이렇게 해가 있으면 젖은 것들을 다 말립니다. 양말, 신발, 머리띠 그리고 빨래하고 나서 이제 안 마른 것들 말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 밑에 올라오면서 이제 안 못 팔게 했잖아. 베네라워터를. 대본 사람들이 먹고 살기를 버리니까 커뮤니티에서 아예 안 팔기로 해가지고 허가를 안 했거든요. 약간 먹을 자격이 없지. 그치. 너무 맛있다. 좋네. 오늘 여기에서 레몬티 시켰거든요. 레몬티가 레몬청으로 했나봐. 되게 달고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오늘 영덩이가 제 진 1, 2kg 정도 되겠다. 그치? 2kg를 가져가서 모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해 드리며. 좋아. 오늘은 진짜 경치를 보면서 걸을 맛이 납니다. 저희는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여기서 또 쉬었다 갑니다. ABC까지는 미네랄 워터가 없대요. 미네랄 워터가 없으면 보일링한 물을 필터한 물?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아까 전에 좀 많이 살 걸 그랬네. 근데 또 많이 살 수 없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르막길. 아이고 죽겠네. 너무 힘들어서. 더 오르기 전에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치는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는 초흥농입니다 오늘 여기가 저희의 목적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죠 가야 돼 저희는 지금 초흥농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점심 먹고 갈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먼저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나쁘지 않아 안셔 엄청 맛이 났나 보네 지금 며칠 만에 먹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되게 연하네 근데 먹을만해 맛있어 보리차 결명자차 느낌의 커피 그래도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는 게 어디예요? 여기에 아이스가 있다는 게 지금 이 얼음이 있다는 게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아주 김치볶음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 여기 초흥농 모찌는 한국 음식을 판 적이 있었어요 김치볶음밥이랑 마카로니 수바게티를 시켰습니다 먹을게요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당 김치볶음밥은 어때? 한입 먹어봐야 될까? 위드에 엑이라고 써있어가지고 당연히 계란후라이도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겠다 음 괜찮아 응 진짜 김치볶음밥이야 응 맛있다 응 든든하게 또 이걸 먹고 한신인 반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소가 있어요 화이팅!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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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포인트가 있고요 저희는 먼저 가라고 하고 빛따라 온다고 합니다 짝꿍이 지금 무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무릎 아구가 안 맞아 바람들 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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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로우신호 하고요 405호 짠 헬로 오늘은 방이 좀 작아요 근데 대신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있는데 구해 줬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핫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여정을 잘 끝내고 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씻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짠 저도 이제 씻고 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추일 내에서 로우신호 하까지 점심시간 다 포함해서 6시간 반 정도의 여정이었구요 초반에는 어제에 비해서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코스였습니다 풍경도 너무너무 예쁘고 거의 뭐 업다운이 없이 플랫길이 많이 펼쳐져 있어 가지고 진짜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촘 롱에서 점심을 먹은 이후로 계속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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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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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저희가 이 길을 올라왔습니다 진짜 짱이죠 이게 카메라로 보이는 거랑 진짜 실제랑 다르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촬영을 잘 못했어요 저는 카메라맨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 카메라를 영덕이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오늘이 4일 차거든요 근데 어저께 9시간을 걸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여기 허벅지랑 종아리의 알이 진짜 엄청 매겼어 처음에 걸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걷다 보니까 이제서야 내 몸이 이 트레킹에 맞는 루틴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월하게 걸었습니다 점심 먹은 이후로 좀 빡셌던 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이가 제 배낭에서 오늘 한 2키로 정도 가져가줘가지고 제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덕이는 자꾸 저한테 지금 보이시나요? 얘 지금 화났어 얘 화났어 얘 화났어 저 지금 여기 계단에 앉아가지고 촬영하고 있는데 얘 화났어 갑자기 얘 화났어 왜 화났어 지금 누나 얘기하잖아 새끼야 아이씨 잠깐 더 올라가야겠 더 올라가야겠네 잠시만요 네 강아지 루피에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어가 보자면 어쨌든 덕이가 2키로 정도를 배낭에서 가져가줘서 좀 수월했다 덕이는 자꾸 저한테 네 몸 한 번만 잘 간수해서 도착하라고 저는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제 몸 하나 간수 잘해서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로찌는 아마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일정이 2, 3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2, 3일 중에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즌이 시즌인지라 어느 곳에 갔을 때는 도미토리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지냈으니까는 또 다름을 한번 느끼면서 즐겨보려고 합니다 잘 도착했어요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오늘 저녁은 신라면이랑 짜파게티를 주문했습니다 오 냄새 장난 아니야 짜파게티 아 진짜 냄새 장난 아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짜파게티를 주문했고 덕이는 신라면의 밥을 주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아 김치가 없지만 짜파게티를 잘 끓이시네 아 진짜 맛있다 순장의 맛이 좀 그리웠어 음 아 신라면 진짜 맛있다 역시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이요 밥 한숟갈만 줄 수 있어 혹시? 없지 응 다들 당장 물 올리고 오세요 라면, 짜파게티 주세요 라면, 짜파게티 소장 잘하세요 아 진짜 맛있다 라면, 짜파게티 소장 잘 먹으면 식사를 먹어요 여보 한국 음식이 그립진 않았는데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다 라면, 짜파게티 소장 잘 먹으면 подготов기 라면, 짜파게티 소장 잘 먹죠 라면, 짜파게티 소장 잘 먹어요 다음은 5시 20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산에 굴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아휴 빨리 펴세요 뭐 좀 이렇게 금융이 하나도 없을까요? 무슨 소리야 말이 심하네 친구 다 쇼핑몰이야 어 아직 출발 안 했구나 네 고추장 볶음을 해오셨는데 좀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줄까? 저희 근데 볶음 곰추장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기를 아주 잘 손으로 썰어서 가른 고기를 잘 가르쳐요 너무 맛있긴 하겠다 저희가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 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오늘 트레킹 5일차입니다 우와 우리 벌써 5일차야? 짱이다 지금 여기는 로우시노아구요 오늘은 로우시노아에서 대우랄리까지 가는 한 6시간에서 제걸음으로 6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를 갑니다 오늘은 좀 업구간이 많대요 저는 다행이지만 영덕이는 업구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제 덕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한몸 간수 잘해서 멋지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강... 가요이 위해서 하자 원 투 쓰리 파이팅 소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소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놀랍진 않구요 이씨거는.. 이씨게 가요 이씨게 가요 이씨게 가요 얘넨은 온통 관심이 강아지한테 가 있어요 걔네는 나의 길 앞 내리나봐 이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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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씨어 이야 이런 재미가 있네 진짜 높다 할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만 없어요 왜 보세요 와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힘들면 풍경은 고사하고 발밑에 땅만 보고 거기도 벅차다는 걸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 둬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태가 저기 있는데 구름이 가리거든요 아 멋있긴 진짜 멋있어요 저의 시선은 여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오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필요해요? 네 와 잠깐만 후우 케이 아줌씨 아 이번엔 다 헬리콘터 아유 아유 너무 웃겨 우리 가이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사진을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다시 벤보측이 뱀보스틱은 살아있습니다. 요정도에서 자꾸 출발했는데 지금 요만큼 나왔어요. 많이 짧아졌습니다. 어제 제가 올라가다가 냉장고를 배달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 앞에 계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박입니다. 진짜.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니까. 가능한 걸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저 냉장고 매고로 올라가시는데 내가 지금 이깟 6,7kg 배낭 매고도 못 올라간단 말이야. 나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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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겠다는 일념으로 냉장고 뛰어가서 찍고 왔지? 진짜 대단해. 진짜. 내가 너한테 잘할게. 잘할 거야. 잘해야 돼. 너 진짜 짱이야. 신화를 지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가면 폭포가 약간 구경하러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걷다 보면 대규모 폭포가 계속 나옵니다. 여보 도대체 어디 갔었어? 나 진짜 내일 보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내일 보는 줄 알았잖아. 여보가 시유 투모로우 했잖아 나한테. 여보가 있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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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루 되세요.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아요. 하루, 하루. 왕싱.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어떤 자식이 계속 이렇게 뻗장게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렇게 잡아 꽉 잡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겠네 나만 일어나면 되는 거니 before he is right in you 이어 씌용 예I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대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요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숱짓 하나요 그대 원하는 걸 모두 주고 싶어 My super moment You're so wonderful girl You're so wonderful girl You're so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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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got a hold of my heart 하늘이 무너질 듯 내려와 널 원망했지만 Oh baby you My super moment You save me from the forest You're so wonderful You're so beautiful girl Himalaya 여기에서 조금 취업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는 무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갑니다 What? No 3,500 Oh okay 여보 Two shot One more shot One 아이스 아메리카노 And one extra Extra shot Yeah Hello Namaste Namaste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저요 Extra shot Double shot Yeah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Okay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Yeah Thank you Yes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Hi-dang Hi-dang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Hi-da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Thank you It's amazing 여기는 히말라야 마을입니다 꼬리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오늘 내일 샤워를 할 수 없다. 찐하다 찐해. 다들 분석의 준비를 하고 있죠. 비가 올 건가 봐요. 도대체 우리는 우아하게 커피 한 잔 하고 갑니다. 정말 빨리 고기. 네. 어떻게 하는지? 잘한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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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짜 겁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귀 내리니까 되게 무섭다. 뭔가 어둡고 무섭네요. 귀신 같아. 아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어 왜 저래 여기 새끼도 있어 솔직히 한 10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다 양이에요 양 알아서 갈게 다 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퍼데브랄리입니다 와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진짜 상하다 내 새끼 일단 로찌에 도착하면 가이드가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일단 기다리면 돼요 진짜 힘들었지 와 오늘은 진짜 쉽지 않았다 고생했어 얼굴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해봤어? 어 가이드들 진짜 체력 짱이야 진짜 와 와 안녕하십니까 아 야 최악 하지 않아도 된데요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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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3200m라서 샤워를 하면 고산병의 위험도 있고 해서 씻을 수 없어서 오늘 저희는 지금 덩이가 여기 보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사왔어요. 저희가 휴대용 숭원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아 광고 아니에요. 이거 내돈내산. 그래서 여기에다가 묻혀가지고 몸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빨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라서 되게 편하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닦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닦는 걸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깨끗해져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5일 차였거든요. 근데 와 첫 날부터 언제 가냐 언제 가냐 했는데 또 정신 차려보니까 5일이나 지났네. 그치? 이제 내일 애비씨 가면 남은 이틀 동안은 내려오는 거. 컨디션 봐서 안 되면 하루 더 머물고. 이제 내려올 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이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대우란리가 3,200m거든요. 어제 있었던 신화가 2,300m. 거의 900m로 였단 말이에요. 온도가 진짜 확 달라. 어제는 자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가 옷 벗고 양말 벗고 말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가 될 것 같아. 진짜 추워. 3,000 넘으면 춥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3,000 넘는 게 1일밖에 안 되니까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어저께 머물고 있었던 신화가 저는 롯지의 밥 먹는 곳, 쉬는 곳. 거기에 이제 그 가스 난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 체온으로 날 데피고 있는 중. 오늘은 방에 화장실이 없는데 깔끔해서 좋아요. 그래도 진짜 우리 가이드가 롯지를 정말 잘 구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힘들거나 하는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자주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흔한 일이었어. 지금까지 오면서. 놀랍지 않습니다. 재밌어. 이런 걸 또 언제 할까 싶고 또 한다는 말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1,2일 차 때는 다 업만 하다가 3일 차 때 예상치 못한 다운이 있었던 거야.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무릎 보호대를 미처 하지 못하고 내려가다 보니 이제 무릎에 좀 과부하가 온 거죠. 무릎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때 내려갈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막판 40분 남기고서는 정말 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거다라는 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도 싹 하고 태핑도 하고 내려가니까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할만 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오늘보다 3일 차가 더 힘들었어. 이제 예상이 되니까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 점점 성장하고 있죠. 와, 절도 안 했지. 맞죠. 아, 너무. 똑같이 아는 거야. 아, 빨간색 장난치지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장난치지 마. 오빠 뭐해? 오히려 장난을 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세. 조금만 찬사를 해주세요. 그래도 좀 풀리는 느낌으로. 제가 더 괜찮은 느낌으로. 아, 잘 먹겠습니다. 잠깐 요로케. 음,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 우리 주문해야 합니다. 지금 주문할 거고요. 프라이드라이즈 메뉴. 중독자. 넌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데스 아 나는 편지치 먹을까? 내일은 갈릭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갈릭스 오 오케이 원 갈릭스 돼지 옹래 매체스 세븐 세븐 땡큐 요렇게 미리 주문을 해놓고 한번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